안녕하세요. 동아파츠 영업팀의 장혜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장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설계부터 가공, 후처리까지 저희 사내에서 일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이 요구하시는 사양에 맞춰서 설계 단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패드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조립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제작된 도면을 기초로 소재를 선정하여 거기에 맞는 가공 설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 설비는 MCT, CNC 선반, 오추, 3D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에 필요한 접합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FSW, E-BIM, RFW, 레이저 빔 용접, 티그 용접, 베큐 브레이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설비들을 저희 사내에 갖추고 있어서 반도체 부품 제작이 필요한 모든 용접을 사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은 내식성이 우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내에서 아노다이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메이트 처리, 니킬 플레이팅, 패시베이션 등을 사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후처리가 끝난 제품들은 정밀 세정을 통해서 고객사에게 가게 됩니다. 정밀 세정은 저희가 100클래스 이상에서 초음파 세정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닝까지만 요청하시는 고객사들도 있지만 고객사에 따라 조립까지 요청하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클래스 클린룸, 1000클래스, 100클래스 클린룸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립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공정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치수 검사, 기능 검사, 외관 검사, 신뢰성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가상 현장 투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가상으로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